이제부터 제가 묻는 말은 저기요, 이 건물 내에서는 막대사탕 금지인 거 몰라요? 전 이거밖에 못 먹는데 아니, 막대사탕 좀 빨았다고 해서 왜요? 기소하실 건가요? 아니, 저기요 어쨌든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솔직하게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밤에 뭐 했어요? 토요일 밤에요? 아이, 진짜 춤을 왜 춰요? 이놈의 막대사탕 끊어줘 아유, 안 되겠구만 저기요, 그 스카프 좀 놔둬줘 네네, 여기 있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좀 하세요 일어나지 못하게 묶을 테니까 저희, 저희 선배님,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지금 일어나지 못하게 손을 묶으려고 하니까 좀 더 하죠 아, 맞어, 그거 증거물인데 아, 그렇지 일어나지 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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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